일단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맨 마지막에 해주셨던 씨앗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진짜 이 마음속에 희망까지 생기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라이브로 함께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혹은 질문을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휴대폰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사전에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해주시는 우리 학생과 또 선생님에게 질문을 먼저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타일러 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이렇게 주셨어요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너는 꿈이 뭐야? 몰라요 그럼 넌 뭘 좋아해? 몰라요 정말 진지하게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타일러 씨가 교사라면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질문이 아니라 그 전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꿈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 사람들이 생각이 굳어져 버려요 너무 이게 막 커야 될 것 같고 무시당 할 것 같고 신경 쓰는 게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근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도 이미 틀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더 사람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네가 주말에 아니면 여가 시간에 한 것 중에 재밌는 거 뭐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살짝 이렇게 마음을 녹여주는 거 그러면 평생에 평생에 좋아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요즘에 알게 되는데 궁금해진 거 뭐예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하면 약간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쌓아간 다음에 꿈에 얘기를 하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손을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질문을 주셨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기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사입니다 지금 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담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에 되게 공감한 거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꿈이 뭐야? 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꿈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얘기하면 돼야 하는데 첫 질문을 그렇게 말씀하는 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 들으면서 궁금증 생겼던 것도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 박스 안에 가두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항상 그 실패까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아이스크림 친구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있는 상태에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냥 더 도전해라 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네가 갖춰놓고 도전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적당히 이제 안정적인 무언가를 해놓은 다음에 본인이 그제서 이제 하고 싶은 어떤 거를 도전하는 그런 방식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 네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국 사회에 한국 여기저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많이 깔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 가도 들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얘기는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쓰는 비유가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아시죠? 크크 하는 거 해? 그 성냥개비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조금 불씨가 작게 있잖아요 이 불씨에 딱 해가지고 헤어스프레이를 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거를 딴 데에서 들어보지를 못하니까요 작은 불씨여도 이거를 좀 크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더 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감사합니다 작은 불씨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불씨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혹시 학생들 중에 지금 바로 적극적인 친구예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홍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 유학을 가요 미국으로 근데 제가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이 조금 많아서 막 악기도 되게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냥 뭐 회장이나 방송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보고 신기해하고 해보고 싶고 한단 말이죠 근데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막 많이 하다 보면은 치감도 없고 제가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건축 설계사를 하고 싶은데 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것도 막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정말 많은 학생들이 또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본인이 결정하게 되실 거라는 말씀 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많이 도전하고 막 시간 많이 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경향이 있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시간이 모자라서 일이 약간 용두삼이가 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고 그리고 용두삼이라는 단어를 아시는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는 끝까지 아직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생겨요 이거는 해보고 싶은 건데 하면서 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은 예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 때문인가 요즘에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실험을 여러 가지 하고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거를 더 잘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더 빨리 잘라내는 가지지기라고 하죠 그런 가지지기를 어떤 가지를 쪄야 되는지를 더 빨리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몇 번 약간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우여곡절이 생길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는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판단 능력이 한 단계 다 향상이 되실 거예요 계속 해보시면 그거는 본인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정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보면서 다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필요한 거는 유일하게 본인의 어떤 본인 판단에 있어서 그런 슬기이니까 그쵸?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다 계속 해보시라고요 계속 해보시고 아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잘라버리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그 노 하는 거를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요 스스로에게도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 다른 학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우리 네 저 18살 최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막 이런 질문을 받거나 아니면 도전을 할 때에도 되게 많이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미리 그런 게 싹 지나가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또 후회를 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해야 할지 아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좋아요 뭔가 정답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그 도전이 도전을 더 작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 실험들 있죠 본인이 꿈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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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지금 물어보시는 사람의 어떤 질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본인이 도전을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해서 할 수 있을까 못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쯤에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도전이 어 이렇게 봤을 때 어 모르겠어요 하다가 시작 못해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라면 그 도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작은 단위로 할 수 있을까 더 작은 규모로 줄여버릴 수 있을까 이런 요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바꿔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소설 작가 되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한테 어 너가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지를 알고 싶으면 소설을 한번 쫙 써가지고 데자보로 찍어서 학교 앞에 붙여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본인 실명으로 어디에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본인 계정에 너무 무서울 수 있어요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하면 작게 바꿔 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큰 이야기가 아니어도 되고 작은 이야기도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고 간명으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면 돼요 음식 먹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매운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도전을 못해요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친구 몰래 친구 몰래 한번 학교 끝나고 아니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어디 우리 동네가 아닌데 가가지고 떡볶을 좀 먹어봤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시작은 되잖아요 이 시작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미 잘 본인의 어떤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 때문에 기회를 놓칠 때가 있다 그러면 두려움은 완전히 없애지를 못해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끔 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바로 작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5초 법칙이라고 하나 5초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 시작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할 가능성이 배가 된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침에 깼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5초 넘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5초 안에 5초 안에 이렇게라도 해서 하면 금방 일어날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런 거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그게 작은 실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건 어느정도 잘 돼가고 있으면 그러면 다음 단계를 설계하고 점점 기모를 키워나가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해보자 일단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생도 이야기를 해 줄까요 지금 17살 서동건이라고 하고요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계속 그런 설렘 그런 것보다는 계속 불안감이 먼저 오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옆에 분이랑도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실수도 나오고 그거에 대한 더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더 어려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꿈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런게 저한테 맴도는 거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그런 거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결국에는 사실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아요 저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를 이게 사실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겁을 느끼고 있는 거는 내 스스로를 의심한다는 얘기에요 근데 그러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어야 돼요 실패를 해도 스스로 믿는 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자신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국에서 조금 더 자신감을 실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거는 안타깝게도 본인의 몫인데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게 그 작은 실험하고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기가 작고 어쩌고 저쪽에서 미국에 미국에 저는 우리 학교에 얼마나 사람이 없는지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스포츠하고나 이러지 않아요 뭐 미식축구 저는 그거를 천생에 처음 봤을 때 어머니랑 제가 대학교 다니고 있을 때 실제로 본 거예요 그니까 그런 전형적인 미국 사회 어떤 뭐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했고 근데 저는 뭐 그런 뭐랄까 운동을 못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골프 가르치시고 스키도 가르치시고 아버지도 스키를 가르치고 제가 막 18개월 때부터 스키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걸어 다닐 때부터 바로 어머니가 막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근데 버몬트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몸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 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러 가고 와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저는 못할 거 같아서 근데 사실은 최근까지는 제가 운동을 그 그 웨이트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했던 거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목표를 다르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갈 거예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갈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두세 번 가기 그거를 한 달 동안 했어요 네 그거를 하고 나니까 헬스장에 일주일에 세 번 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 자신감으로 그 자신감으로 누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헬스장에 그러면 그 창피함이 없어져요 어 할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도 모르면 뭐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첫 번째 어떤 실험을 아 저는 한 달 안에 이만큼 늘릴 거예요 한 달 안에 이만큼 할 거예요 생겨야 돼요 이랬으면 실패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세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어도 처음부터 본인이 목표 설정을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본인만의 결정으로 하기로 한 거 그거를 하나 가지고 플랜을 짜서 그 플랜에 있어서 뭔가를 목표로 달성할 거예요 이거를 뭐 일주일에 두 번 할 거다 한 달 안에 다섯 번 할 거다 하고 본인이 그걸 기획해서 본인이 그걸 추진하고 본인이 그걸 해내요 이런 거를 여러 번 거치게 되면 본인의 힘을 믿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가두어 놓고 너무나 사람을 좋게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판단 능력과 결정권을 뺏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본인만의 결정이어야 돼요 주변 사람의 결정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그런 스스로 믿는 뭔가 안에서부터의 동의 부여가 안 생겨요 본인만의 결정으로 이거를 해 볼 거고 끝까지 할 거다 하고 끝까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그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런 실험들을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저는 16살 정연으로 갑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국어교사라는 장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오 근데 이제 옆에서 조금만 멋있는 직업 같은 게 보인다 싶으면 막 바뀌려고 계속 생기는데 당연하죠 마음이 그 한 가지 장래희망에 대해서 더욱 간절하고 확실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군요 저는 한 가지 직업에 장래희망에 자신감을 아니면 어떤 열정을 확신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옆에서 들어봤는데 반짝이고 저거 관침이 좀 있는데 싶은 것들을 조금씩 한 조각 잘라내와서 자기 걸로 좀 키워보세요 어차피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한 국어를 가르칠 거라면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교육 쪽이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교육이 굉장히 중앙에서 관리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셔야만 되는 이 절차가 딱 짜여져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굳이 엄청 막 필요한 거 아니고 바로 진로가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하고 싶으시면 그냥 발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다른 것들 그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이미 짜여진 이거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런 것들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 관침을 가지고 좀 만져보고 이게 뭘까 한번 좀 갖고 놀까 하고 이런 거를 좀 스스로의 여유를 주시면 그러면 나중에 교사를 더 잘하실지도 몰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국어 선생님이 오늘 오셨어요 네 그래서 가실 때 한번 국어교사의 삶은 또 어떤 삶인지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진짜 질문을 꼭 한번 드려야겠다 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있으신가요? 보완이 없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방송인 타일러 라시 씨와 함께한 글로벌 토크 콘서트 JTV 전주 방송 그리고 전라북도 인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글로벌 토크 콘서트가 오늘은 타일러 씨가 첫 편 그리고 앞으로 계속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너무 아쉽게 저희가 진짜 원래 계획은 정말 넓은 곳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듣고 나눴으면 했는데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다음번에 또 저희가 요청을 드린다거나 또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 인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글로벌 토크 콘서트가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한 말씀 더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조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고맙게도 이렇게 원격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맙고요 근데 꼭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본인의 어떤 한 가지의 실험을 해보세요 그런 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자 네 이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글로벌 토크 콘서트 방송인 타일러 씨의 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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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